선택 기하 총평을 제가 좀 가볍게 해드리고요 이제 본격 해설강의로 넘어갈 건데 난이도는 여러분은 일단 잘 알겠지만 유런에서 했던 것보다 현저하게 쉬워서 풀면서 조금 놀랬어 어쨌거나 난이도는 중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시험까지 흥분할 게 아닌 거는 2차옥선밖에 안 나왔고 메인 주제에 해당되는 벡터랑 공간도형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네가 배웠던 거 그냥 가볍게 확인할 수 있다 자다 일어나도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슥슥 풀어낼 수 있을 정도 연습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 3점짜리를 넘었을 때는 스탠다드 했었고 28번하고 29번하고 30번 이렇게 일단 세 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건데 28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직각 사다리꼴 있죠 그거를 일단은 좀 잘 활용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좌표 대입하는 느낌 자 그것까지 잘 쓰셔야 되고 해설지는 보나 마나 뻔하게 일단 이제 또 이제 뭐 채우기를 해놨겠죠 자 물론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노말 했었고 29번은 이게 좀 비주얼치고는 너무 일단 문제가 쉬웠거든요 자 대칭성 활용은 잘 풀리는 문제니까 자 대칭성과 자 그리고 미지수를 잘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거 괜찮고요 자 30번은 제가 이제 해설하면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 특이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주어진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아직 3월달 시험 가지고 내 기아를 선택한 걸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자 그냥 너랑 이 기아가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쭉쭉 가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미적이겠죠 자 이번에 일단 3월달 시험만 보시면 미적은 무지가 쓰레기였어 그래서 뭐 그것 가지고 미적을 뭐 한다 안 한다 일단 판단조차 아예 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 자 기아를 선택한 친구들은 여기서 일단 멈추시면 안 되고 어차피 2차곡성 그 다음 벡터 그 다음에 공간도형까지 일단 잘 가셔야 되니까 그냥 이제 뭐 확인차 정도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저랑 깔끔하게 가볍게 일단 풀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아 선택한 친구들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 뉴런까지 일단 다 끝났을 거니까 자 앞으로 일단 곧 드릴이 나오고 제가 다음 주부터 드릴 기아 촬영을 일단 시작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일단 화이팅 하시고 자 아무튼 자 우리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28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포물선 나와 있는데 자 y제곱 2x야 4 무조건 밖으로 빼시고요 2분의 1의 x다라고 쓰시면 자 초점 f가 2분의 1,0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일단 알 수가 있으실 테고요 자 그러나서 위의 점 pn에 대해서 fpn이라는 것이 2n을 만족시킬 때 자 5pn의 제곱을 다 더하자고 일단 되어 있으니까 자 그림을 일단 그리겠죠 자 한번 봅시다 y축 x축 있다고 치고요 자 내가 요기를 초점 f라고 일단 두께 그림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1대2 찍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일단 왔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 일단 5가 되시겠죠 자 별 문제 없을 거야 자 그렇다고 치면 이제 한 가지 좀 실측할 것은 p에 자 어디까지죠 f의 pn이라는 길이가 2n이라고 할 땐 되어 있으니까 n이 1일 때 2부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 이렇게 수직으로 끊었을 때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1이 되시고 자 오른쪽으로 비껴나 있어야지 많이 길이가 2보다 커질 거라는 걸 너무나 자명하니까 자 요점을 제가 p라고 일단 pn이라고 일단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준선 당연히 일단 그으셔야 되고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위의 점에서 여기까지 연결할 이만큼 길이랑 자 요만큼 길이까지 일단 같아지시면서 자 우리 집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기본적인 도형은 요렇게 생기면 뭐가 될까 직각 사다리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일단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점에서 그냥 두시면 안 되고 x축이나 y축에 수선의 발을 떨구셔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떨궈 주시고 자 표시할 거 다 표시한다 얘가 2의 n이야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자 얘는 2의 n 빼기 2분의 1이다 되시면서 아 자 결국에 요 길이가 요 p라는 점에 무슨 좌표랑 똑같을까 x좌표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자 얘는 2n 빼기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y좌표는 y라고 일단 써놓자 자 이걸 또 피타고라스로 막 쓸 게 아니고 자 식이 나와 있으니까 x좌표를 집어넣으면 y좌표를 뭐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5의 p의 n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얘 제곱하면 2n-2분의 1의 제곱 자 그리고 y의 제곱이고 y제곱과 똑같은 건 2x인가 x좌표 2배 시키면 되니까 자 얘는 2n-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자 그리고 나서 얘를 2배 시키면 4n-1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4n의 제곱 마이너스 2n이니까 얘는 플러스 2의 n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실 거고 시그마 합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답이 88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겠지 자 괜찮은 거야 내가 계속 수업할 때 얘기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좌표를 뭐 할 수 있다?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당연히 식이 결정되어 있으니 x좌표 대입하면 y좌표 구할 수 있고요 y좌표 대입하면 x좌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되신다는 거지 자 나쁘지 않을 거고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이제 29번을 일단 넘어갈게요 자 정답은 5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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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넘어갈게요